네 안녕하세요 범퍼웨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안드로이드 취약점 분석이나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 안드로이드 앱에서 기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제가 키고 있지만 이 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로고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동영상에서는 로그 캐시라는 로그 정보들을 보는 것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썼던 책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 정도의 로그 분석을 이제 로그가 저장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 SYS, 덤프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SO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장체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이는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정보 같은 경우나 CPU 정보, 그 다음에 어떤 계정 정보나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정보나 패키지 정보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바로 이제 덤프 SYS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덤프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드로이드 장체에서 모든 상태의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뭘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냐 그 차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캐시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취약점 진단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고 하냐 이 두 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기기나 이런 설정이나 아니면 이제 상태들이 변한 것들을 그냥 한번 단일성으로 보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 캐시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앱이 동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떤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디버그 정보나 아니면은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저번에 로그 캐시 정보들을 한번 확인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쉴로 들어가서 로그 캐시 정보를 이렇게 켜 놓으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왔죠. 이런 정보들이 나왔고 위에 우리가 에뮬레이터가 시작하고 난 뒤부터 모든 정보들이 쌓여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앱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뒤에 로그 캐시 정보들이 그 관련된 것들 앱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코틀린으로 생성된 그 앱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깔려져 있는 이런 앱들도 실행해도 인시큐뱅크에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뒤에 로그 캐시 정보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무수히 많은 행위들이 일어난 것이고 앱들도 그러한 기기에 어떤 것들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영향을 주면은 그런 상태의 정보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설정 파일 같은 거나 이제 와이파이 정보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에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좀 더 더 상세하게 어떤 로그 정보들을 내가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취약점 진단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에서 더 설명했던 뒤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덤프 SYS라는 명령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덤프 SYS를 한번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기기의 상태 정보들을 내가 본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태 정보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지금 현재 출력이 되고 있어요. 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죠. 메모리 정보들 그 다음에 유저 사용자 정보들 그 다음에 모든 패키지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패키지와 그 관련된 서비스 정보들이 다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별도로 이거는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제 이 화면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겠죠. 예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덤프 SYS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이제 옵션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덤프 SYS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정보들이 이제 나와요.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상태 정보들을 이제 뿌려주는 거고 아까처럼 메모리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딱 봐더라도 메모리 정보나 그런 것들 맵 정보가 이제 거기 관련된 메모리 정보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각각 프로세스 정보들이 더 자세히 조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정보가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덤프 스테이트 정보가 그 프로세스별로는 더 상세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정보나 그런 것들이요. 지금 딱 봐도 아주 복잡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로우캣 정보나 메모리 정보나 정지도 안 돼요. 메모리 정보 이게 덤프 SYS 같은 거나 덤프 스테이트 그 다음에 로우캣 정보들을 한 번에 보는 또 그 명령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버그 리포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뭐 끝판왕이죠. 예 끝판왕인 만큼 엄청납니다. 그냥 거의 뭐 콘솔창이 멈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앱들을 만약 뭐 정말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리포트 정보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분석할 필요는 있겠죠. 굉장히 그거는 정말로 뭔가가 정말로 범죄 쪽 관련된 부분들이나 정말로 그게 심도있게 분석을 할 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취약점 진단 목적이나 이제 악성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 정보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몇 가지 그러한 덤프 SYS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덤프 SYS 같은 경우는 패키지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패키지 정보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러한 APK 파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한 설정이나 그런 것들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한 설정 정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요 패키지들이 어느 쪽에 이제 좀 설치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옵션을 보면은 제가 그냥 덤프 SYS 덤프 SYS 패키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일부 패키지 이름만 뒤에다가 붙이시면은 그 패키지 정보들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런 식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덤프 SYS의 패키지에 그 다음에 페이스북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니까 얘죠. 얘죠. 이 정보들만 내가 좀 보고 싶다. 이게 악성 코드인지 혹시나 설치된 것인지 그러면은 권한 설정을 봐야 하는 것이고 사실 권한 설정을 볼 때는 APK 파일을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디컴 파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이제 설치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덤프 정보들을 좀 상세히 보고 싶다. 왜 그러냐면 얘가 어떤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막 바꾸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설정 정보를 볼 때는 APK 파일만 분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로그 정보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덤프 SYS라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디렉토리 정보들도 한번 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뭔가 혹시나 의심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SQL 라이트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치된 날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APK 파일만 분석하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메모리 정보를 좀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런 메모리 정보들을 이제 보는 건데 메모리 정보는 메모리 인포라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맵인포죠. 맵인포인데 그냥 치시면은 말 그대로 전체 메모리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패키지 이름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PID 값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시면은 이 패키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모리 정보들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힙 메모리 정보들 같은 경우들 여기서 이제 바로 확인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APK 파일이나 그런 것들 활당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한 그런 메모리 영역들 이런 메모리 영역들의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좀 활당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어느 정도 약성 코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볼 필요가 있고요. APK 파일 안에다가 또 이제 뭐 이렇게 APK 파일을 어떤 드루퍼 형식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압축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악성 코드나 아니면은 어떤 취약점 분석을 할 때 이제 어떤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 우회 같은 거 그런 것들 할 때도 그 메모리 정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할 때 이렇게 덤프 SIS라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덤프 SI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서 제일 잘 나오냐면은 바로 이제 개발자 페이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자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ADB 컨솔, 이 라인 툴스라고 있습니다. 컨솔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명령어 정보나 아니면 이제 도구,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그런 데서도 APK 어너라이즈나 APK 사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거든요. 다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도고요. 명령어 안드로이드, APK 어너라이즈라는 그런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에서는 APK 어너라이즈로, GUI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정보에 그 디벨루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IT 보안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반본론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